Q. 이게 무슨 조합일까요? 오늘 딱 봐도 우리 약간 좀 캥브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좀 약간 호주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나 캥드로라긴 해. 그렇지. 캥브로운 느낌이야. 제가 앞에 보이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항상 촬영 들어가기 전에 슬레이트를 치잖아.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꾸며봐야 되는데. 약간 팀형 느낌으로 하자. 앞에 팀이 이제 파도 파도 코 파도니까. 아 진짜? 세일이 형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지성이 아이디어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지성이 아이디어를. 캥그루 캥그루 캥그루. 양양 나올 것 같아. 나온다 나온다. 큰 거 온다. 특징? 주머니는 일단 박싱 잘하고. 아 박싱. 그렇지 박싱 잘하고. 건들면 차 버린다 어때? 오 좋다. 괜찮은 것 같아. 되게 멋있는데? 좋아. 바로 그걸로. 색깔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갈게요. 건들면 부셔버린다. 양양이 형이 그런 건들면 우리가 차 버린다. 오케이 내가 건들면 하고. 차 버린다. 차 버린다. Are you guys ready? Yeah. 5, 6, 7, 8. 건들면! 차 버린다! 아하! 예스! 이제 뭐냐. 1, 2, 3이 있잖아요. 네. 질문이에요. 여기서 먼저 뽑고 네. 그와 맞는 그 숫자에 질문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인정했죠? 그럼 막내부터. 막내부터. 1형부터. 저부터 갈게 하네. 자 두번째 뭐니?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두번째.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제일 안귀여운 사람. 마우스. 자 그러면. 나 2. 나 2. 아. 1. 나 3. 1. 나 1. 어 뭐야? 보고 뽑지 말라고. 1. 1번 뽑은 사람부터 한번. Question 8. Question 8. 어 쿤이랑 런쥔이야? 뭐냐고? 뭐야? 어느날 갑자기 탱그로가 됐다. 주머니에 가장 먼저 넣고 싶은 멤버는? 아니 쿤은 바로 철러지. 쿤이 형. 그냥 바로 철러지. 결정할게요. 넣고 싶은 멤버는 그냥 철러지. 근데 왜 넣었는데? 너 티야? 아끼니까. 아끼야. 그냥 왜 넣었는데? 시작인데. 몰입해야죠. 뭐야? 죄송합니다. 인턴 안 들어갈까요? 180인데? 그래도 저희 티저저. 공공히 생각해보자면 나이는 양양으로 할게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항상 이제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항상 재미를 함께해. 자 두 번째. 두 번째. 멀리 뛰기 몇 센치까지 가능한지 기록 측정하기. 오 다행이다. 아니었어. 껴야 되네요. 이게 항상 뽑아도 2번은 뽑냐. 밧지상 한 1cm? 진짜 해요? 형 나 주머니에 있는 철러야 되는데. 아 제대로.. 철러야 제대로 하려고? 야 승부욕 파이팅. 제대로야 제대로 하려고? 아 진짜 한다고? 아 진짜? 나 이거 안 한 지 진짜 오래됐어. 나 이거 잘 못 할걸? 난 이거 해본 적이 없어. 바로 할까요? 간다. 응. 선 밟으면 안 돼. 야 딩지하다 딩지하다. 해봐야지. 아 이게 잘해. 약한데? 아 이거 너무 약한데? 야 지성아 너무 약하다 저건. 언제 뛰어? 근데 역시. 캥글로 한국어. 오우. 오우. 누가 이겼어? 230. 오우. 210. 210. 지성이.. 지성이 졌네? 당연한 결과예요. 20cm 차이로 철러가 이긴 거죠. 네 당연한 결과예요.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너무 궁금하네요. 나랑 양양. 캥거루 점프 능력 갖기, 캥거루 펀치 능력 갖기. 아 저게 뭐야. 나는 펀치. 저도 펀치. 펀치지? 왜요? 솔직히 키크는 실제로 쓸 수 없어요. 맞지? 점프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거를 점프 잡고. 근데 팔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맞아. 펀치 말고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생각해볼까요? 똑같습니다. 뽑아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재밌는 질문이었으면 좋겠다. 좋아. 블랙이니까 뭔가 약간 좀 새로울 것 같은데. 되게 두꺼운데? 한 명씩 해볼까요? 흰 형부터? 아 이 질문. 곡을 해가로 표현해본다면. 그거를 색깔로 표현해본다면. 캥거루는 빨간색. 아니면 뭔가 오렌지. 오렌지? 왜죠? 약간 호주에서. 그 약간 사마아 아니면 뭐 그런 거에서. 오렌지를 찾을 수가 있는. 그냥 그 해가 질 때 캥거루 거기서 뛰는 건 무슨. 노을 질 때 처음. 노을 질 때. 오렌지 색깔? 아 좋아요. 비슷비슷한 느낌. 좋습니다. 저는 이번 곡을 통해 칭찬해주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이건 너무 재밌어. 이건 가와 칭찬 됩니다. 감정 섞어요? 감정 섞어요. 솔직하게. 저는 뭐 있어요. 저는. 짤러. 대박이다. 미리 알고 있었어? 진짜 대박이다. 이유로 목소리를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또. 제대로 들었어요? 제대로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태일이 형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 막 다 너무 좋지만. 태일이 형은 항상 그런 감가 좋아. 저 형을 위해서. 보는 은이. 아무튼 네 아무튼. 그 찰러 목소리를 제가 또 좋아하고 있었는데. 태일이 형 보는 은이. 여기서 또 제 귀를 사로잡아져가지고. 좋습니다. 찰러가 좀 옷을 예쁘게 하니까. 살짝. 살짝. Let's go 찰러. 태일이 형 같은 진짜 실망 그 자체 났어? 곡에 대한 첫인상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땠어요? 솔직히 신났어요. 솔직히 신났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다섯 글자로 내가 생각해볼게. 다음 주장이 먼저. 저는 노래 듣기 좋은 상황 또는 장소 추천. 노래하고 좋은 질문이라서. 저는 노래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역시. 노을 질 때 한강에서. 음악을 생각하고 좋더라구요. 로이즈캔슬링하고 여러분. 그냥 편한 거 먹으면서 한강 걸으세요. 이성이 감성파였네. 다음 질문 해볼게요. 본인의 파트를. 오른쪽에. 앉은 멤버에게. 불러준다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불러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세레나드는 느낌이지. 너의 파트 중에. 얘한테 얘기하고 싶은 말로. 그 파트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한번 점수 매겨줄게.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바뀌는 my view. 어딜 봐. 아니 근데 방금 모니터 봤는데 되게. 귀엽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아니 근데 다들. 캥그루랑 관련된 질문인데. 나 이런 건데. 이런 뭔데. 유닛 멤버 중 내가 치킨톡 다리를. 양보해줄 수 있는 멤버가 있다면. 아 이건. 다리를 양보해줄 수 있는. 이거 굉장히 크다. 나는 그래도. 뒤성 져야지. 막내이니까. 그렇지? 아니 아직. 몸이 더 클 수 있고. 90까지. 저 성장 퍼센트 다쳤어요. 확실히. 아니 아니 24살까지. 닭다리와 지성이에 대해서의 에피소드 짧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래도 막내니까. 치킨을 시켰는데. 닭다리가 이제. 하나는 누가 먹었고.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 연습실에서 앉아가. 그래. 지성아 너가 막내니까 너가 먹어라. 딱 줬는데. 얘가 짖는 순간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뷔 전이거든요. 내가 듣기에는 또 너무. 내가 아는 지성이 딱 그대로. 치킨 다리를 지성이한테 줄 때는. 조심. 실수였어 그때. 실수였어. 실수였어. 철러. 지금 생각했는데. 철러 안 했구나. 다섯 글자 완벽한 납석 글자. 태일 형 찌즌. 뭐야. 둘이 오늘. 드릴 사기야. 아니. 아니 완벽한 다섯 글자라니. 태일이 형 찌즌. 태일 형 찌즌. 태일. 태일 형. 태일 형. 태일 형. 태일 형. 태일 형 찌즌. 태일 형 찌즌. 태일 형 찌즌. 우리 혹시 거기서 컨텐츠 찍을까요? 남아서 또 찍고 가자 우리. 그래. 아주. 아주 훈훈한 마무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캥구르 나른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제목도 굉장히 특이하고 대체 그게 어떤 노래일까를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딱 들어보니까 사람을 방광 뛰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구나.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이렇게 조합의 목소리를 여러분도 처음이실 거예요. 굉장히 마법 있는 노래니까 한 번 들어보시고 그 한 번이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좋아요. 한 번만 들을 수는 없다.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딱 그것으로. 아무튼 그런 곡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멤버가 처음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한 번 캡처 타임이라던가 가져볼까요? 이렇게 할까? 오른쪽 있는 사람 올 거야. 두 번째. 이렇게? 태일한테 펀치 못하겠는데. 약간 귀엽게 이 느낌으로 가야겠다. 구호가 뭐야? 자 구호가 시작. 건들면 사버린다. 차버린다. 오케이. 건들면 사버린다. 안녕.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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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참ip하자. 선물해야지. 정말. 정말 선물이 하자. 사실 더ính 예의 복음을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연구는 공연의 공연의 글은